패치노트 현장에 나와있는 퍽지 플래시 뱅입니다. 팡팡! 데스턴 전용 신규 총기, 차량 및 장비, 산혹 아이템 스폰 밸런스 조정, 커스텀 로비와 어세신 크리드와 콜라보까지 배틀그라운드 19.1 업데이트 소식을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우선 데스턴만의 새로운 아이템을 소개해드립니다. 중 단거리 교전시 더욱 정확하고 흔들림이 적은 신규 SMG 총기 MP9과 빠른 속도와 플래시라이트의 보호 기능까지 갖춘 필라 출동차도 데스턴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벌써부터 인기 폭발 중인 신규 아이템 블루칩 탐지기를 가지고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적들을 탐지해보세요! 2각, 3각! 여러 명의 적에게 둘러싸이셨나요? 신규 접이식 방탄 방패를 사용한다면 문제없습니다. 이 신규 아이템은 인벤토리에 넣어서 가지고 다닐 수 있으며 한 번 사용하면 다시 인벤토리에 넣을 수 없습니다. 아참! 데스턴만이 아니라 다른 맵에서도 스폰되니 눈을 크게 뜨고 주의를 둘러보세요! 아이템 얘기가 나온 김에 이번 업데이트로 산옥의 아이템 스폰이 굉장히 많이 변경되는데요. DMR, SR, LMG! 프라이팬과 중거리 스코프군의 아이템이 상당히 많아질 겁니다! 레벨 1 장비보다 레벨 2 장비들의 스폰율이 더 많이 올라가며 추가로 여러분들의 생존에 필요한 부스트 아이템과 응급처치 장비도 더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이번 업데이트에 추가된 다른 기능들도 놓치지 마세요! 펍즈와 어세신크리드의 콜라보 기간 동안 헤이븐에서 적들을 기습해보세요! 플레이어분들이 즐길 수 있는 게임 모드뿐 아니라 보시면 깜짝 놀라실 어세신크리드 스킨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에 더해 유저분들이 커스텀 로비를 꾸밀 수 있고 로비 스크린으로 사용하여 자랑할 수 있습니다! 무기와 차량 스킨을 나만의 취향대로 마음껏 골라보세요! 새로운 스킨을 찾고 계신다면 제작소가 여러분들의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새 도안두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과거에 판매되었던 스킨들도 다시 만나보세요! 마지막으로 신나는 댄스 이모트를 팀원이 아닌 모두와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와 함께 여러분이 함께 춤추고 싶은 분들과 신나는 댄스 타임을 가져보세요! 총기를 꺼내들고 새 장비도 장착하시고 신규 차량을 타고 신나게 질주해볼까요? 암살자들도 조심하시고요! 그럼 전장에서 뵙겠습니다! 팡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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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팡팡!